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은혁의 배우 유연석씨입니다. 유연석씨 반갑습니다.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MBC 드라마 9년만에 유연석씨를 만나게 됐습니다.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. 정면 지금 것인 전화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. 이 모든 것은 협박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지금 정면에 우리 포토기념들이 많이 계시고 왼쪽 끝쪽 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최연소 대변인이죠. 냉철한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죠. 네 지금 브리핑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습니다. 정면 왼쪽 끝 정면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 너무 멋진데요. 왠지 유연석씨 퇴장하실 때 깃을 좀 이렇게 던지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부탁드립니다. 퇴장 부탁해요. 네 자 그리고 유연석씨를 다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